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청렴한 가을 날.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니 더할 날이 없이 너무너무 행복한 날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즐겨보시나요? 예!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으니까 노래하는 게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데요. 그러다 보면 우리의 행복은 늘 가까이 있잖아요. 큰돈을 벌거나 성공을 해도 물론 행복은 하겠지만 굳이 그런 게 아니어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마주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활다회 없이 행복한 가수일 것 같습니다.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늘 행복하시고 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영원한 가수에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반응이 건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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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